오늘부터 여기서 일하게 됐습니다. 저는 하루라고 합니다. 우리들이 하는 일은 이 포켓몬들을 챙기고 고살펴요. 다시 말해, 포켓몬 컨시어즈입니다. 포켓몬 리조트... 내가 진짜로 오다니! 이런 여유, 정말 오랜만이네. 이곳의 포켓몬에게 하루시와 똑같은 감정을 느끼게 해줘요. 꼬라파다! 포켓몬은 원하는 게 뭔지 알려주지 않는걸요. 그래서 뭘 해야 할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사람도 똑같아. 항상 솔직하지는 않잖아. 알아주길 기다리지. 재미있는 사람들 있죠? 우와! 이 색깔은 통통고, 이건 물장이. 아, 노란색은 픽업! 아니다, 고라파다! Let me show you around The dreamy place you stay Everyone is smiling 자, 그럼 오늘 하루도 즐겁게 일하러 가보실까? 어서오세요! 포켓몬 리조트입니다! 오늘은 어떤 포켓몬이 찾아오려나? 포켓몬 리조트 그리고 같은 포켓몬 리조트